뭐든지 언니가 궁금해 언니 본명을 당 추자로 바꾼거야? 아 맞아? 맞네 본명을 바꿨구나 나 본명이 당추자야 왜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이름 바꾸면 이름 많이 불러주면 좋잖아 근데 나는 계속 옛날에는 미소언니 미소언니 이러니까 벌써 두 달이나 됐어 어디 가면 민증번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가 민증번호 잠시만요 꺼내가지고 줘봐 나도 왜 저래 그랬어 기억이 안나가지고 너무 헷갈리는거야 민증번호 좀 적어주세요 잠시만요 말 꺼내가지고 오늘 하나카드에서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국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되게 걸그랄 거 아니에요 땡통하게 잠시만요 이랬어요 내가 옷 입고 나갔어요 장추자님 본인 계세요? 네 그 카드 주는 사람이 못 믿어온가봐요 민증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고 내가 잠시만요 민증번호를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민증을 보여줬더니 아 네 이러면서 할게 많네 나 이제 다음주에 아사정 한번 바꿀게 귀찮아 나 비벼성 뒷번호 좀 쉬운 편이라서 금방 외웠거든 내꺼 뒷번호 너무 이쁜데 너네는 그러면 지금 부산 연고지죠 29로 바뀌겠네요 안돼 10이 서울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9야? 형이 부산이니까 8이죠 너도 8이겠죠 아니야 나 1이야 1 1이라고? 아니 2 1이라고 2 1 어떻게 1이에요? 1은 경기도 아니야? 난 원래 부산사람인데 2 8이겠죠 아니야 2 1 어? 경기도네 내가 왜 광고를 났으면 순방인데 언니가 너 뭐 본적이나 뭐 그런대로 되나 그럼? 이거 옛날 거라 그런 거 아니야? 요즘에는 안 그런 거 아니야 언니? 아니 여자 민증 바뀌고 난 뒤에 테니스 대회 나가면 민증보호 달라고 왜 안 해요? 여기 싹 이렇게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? 민증보호 당선은 한번도 안 해요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어? 부산이 1이래 경남이 8이고 아니 경남이 아니야 경남은 9에요 경남이 9에요 경남이 9 부산이 8이고 어? 봐 부산인데 1이래 저도 부산 맞지? 2일이지? 맞아 맞아 제주도가 9이래 뭐래 내가 저기 얘 앞전에 19였는데 어? 190 뭐 뭐 뭐 했어 언니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야 아니야 요즘에는 저거 알러 안 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아 김해가 28이에요? 아 강원도인데 21이라고요? 어 경기도는 몇이요? 아 몇이에요? 2020년 시간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 없이 없어졌다 아 문윤하니까 아 아 주민번호 진짜 지역번호가 없어졌지 그럼 랜덤이야? 랜덤이야 타르마 어 타르마 맞지? 옛날에 그 화장품 기억나요? 이거 있잖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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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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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니뉴스에서 랄랄랄라 이래서 눈봐 랄랄랄라 랄랄라 오영영씨가 코끼리 타고 하아 이러면서 배구 네트 앞에서 팍 이렇게 하고 이노쌤 이러면서 그럼 몰라요? 몰라 그 화장품 몰라? 우리 마몽드 시절이다 그 노래도 몰라 그럼 너네? 패션을 창조하는 동일내라 동일내라 그 몰라요? 그 몰라요? 그..여러분은 몰라 그거? 패션을 창조하는 동일내라 그 몰라? 아 70년도 거야? 오 오 진짜 모르는구나 오 나 세대 차이를 느끼네 통일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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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라 그 패션 회사가 있었어요 패션을 창조하는 통일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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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몰라요? 오 진짜 어머 어떻게 아모레퍼시피 몰라요? 아모레 아모레 어머나 음은 뭔가 다 익숙한 음인데 처음 들어요? 트라이 좋아했어 트라이 진짜 미쳤다 아 동일내라 아 동일내라 아 너무 아 모르는구나 애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네 통일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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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인 인증 그만 통일내라 얘 니가 젊으면 얼마나 젊어? 우리가 40년씩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다 익궈놓은 땅에 태어난 거잖아 이가 없으면 이가 단 이가 없으면 이가 단 이가 없으면 이가 단